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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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고소한 치킨을 준비했어요! 너무 맛있어서 이제 치킨이 좀 더 맛있어요! 계란 뼈가 달콤하고 짭짤해요 매콤하고 짭짤해요 너무 맛있어요 매콤한 고추냉이 뼈가 바삭바삭 초콜릿 치즈볼 치즈볼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바삭바삭 상큼한 식감이 좋아요 이번에는 초콜릿은 아삭한 맛입니다 바삭바삭 오징어 팽이버섯 쾌쾌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